전투원 개인의 다져진 능력 하나하나가 모여 완벽하게 완성되는 소부대 전투기술. 이것이 바로 조우전 승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조우전에 대비한 전술적인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육군 제37보병사단. 준비된 사설부터 파이커스 사격, 사격 전시. 근접 전투 사격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격실 진입 전에 아군의 생존성 고정을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그 내부에 보이는 위협을 최대한 제거하고 격실을 안전하게 진입하는 훈련입니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입해 적을 제압하는 격실 소탕 작전. 이어서 기관총 전투 사격 훈련도 실시되는데요. 고정 자세가 아닌 자세 변환 사격 훈련으로 실시됩니다. 그야말로 실전적 훈련. 처음에는 융사로서만 공부를 하고 전역을 희망했으나 실질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군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서 전문화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게 공부도 더 열심히 하면서 이런 많은 교리나 교육 쪽에 많은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분대 전투 사격 훈련. 이동 중 어느 방향으로도 대응 사격이 가능한 팀 방향 전환 사격 훈련이 전개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적과 교전이 이루어지는 전장. 팀장인 소대장, 부소대장 통제하에 이동관 사격술을 따라하게 되는데 이동관 사격술은 전방 이동에서부터 우회, 이탈, 고착 등의 그런 전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상황별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하는데요. 엄호 사격이 이루어지는 사이 개인 간 기동을 통해 우회 및 측면 공격으로 적을 병면합니다. 적 섬며로 수색 절차가 실시됩니다. 마무리되는 소부대 전투 사격 훈련. 오전 훈련이 끝난 후 모두 모여 브리핑을 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치열했던 사격 훈련이 끝나고 대원들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에도 다들 훈련장에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잠깐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여기서 이제 소대장님이 저희한테는 이 꽃은 뭐예요? 보고 있다가 이쁘길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낭만이 있네요. 처음에는 이런 훈련을 왜 하는 거지 했다가 이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전적 전술 종합 훈련이 전개되는데요.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팀원들이 한껏 긴장합니다. 인근 어딘가, 적이 있을지 모를 상황. 적과 조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우발 상황 속 전개되는 치열한 전투. 아군 부상자까지 발생한 상황.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작전팀 전체 사격장으로 사격장을 위치하겠습니다. 작전팀 전체 사격장을 위치하겠습니다. 이 소대장의 잠깐의 판단이 정말 중요해. 네가 데려가겠다 먹었으면 데려가야지.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 판단을 세웠으면 그거를 하기 위한 너만의 조치가 필요한 거야. 상급부대 지원 요청을 하든가. 왜 가만히 있지? 그 쏘는 위치가 내가 쏠 수 없는 위치라면 빨리 위치를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환자를 후송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환자 후송 인원한테 데리고 오라고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않아. 누구도 사격이 가능한 위치로 가질 않습니다. 상황 타결을 하기 위한 대형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어느 전쟁 상황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쟁 상황이라도 불확실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어렵기만 한 전장 상황. 사격과 기동, 의사소통 등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부대 전투의 핵심을 훈련으로 알아갑니다. 치열한 교전석,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 대원들은 상급 부대의 지원 요청과 동시에 안전지대로 이탈합니다. 대출해! 탄약 제장전! 탄약 제장전! 머리 위로 옮기! 차라리 가봐, 탄약. 그 사이 증원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적을 끝까지 격렬하는 창끝 전투력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상원 중료, 상원 중료. 상원 중료! 상원 중료! 전력을 다해 훈련에 임했던 대원들. 훈련 상황인데도 많이 당황했는데 시대 상황이었으면 더 당황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안 해봤다면 실제 전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을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확실히 이런 훈련이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는 군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되는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 않는 군인, 이기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실전에 대비한 것, 싸워 이기기 위해 훈련하는 대한민국 육군. 기본부터 강한 육군을 만들기 위한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본부터 강한 육군의 첫 장면을 등장한